다니엘 오늘의 기도 1. 하나님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.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쟤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. 아버지 제 몸이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. 오전에 푹 쉬었습니다. 이제 다시 오후의 시간을 들여 아버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. 아버지 말씀으로 제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말씀, 보여주신 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우시안되게 해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